아, 몰라. 나만큼 역할이다? 문구ないだろ? landing 길 막혔다가 다시 뚫어지면 공격을 하나보네요 전투시는 끊겠습니다. 이제 또 해야 해. 한글자막 by 한효정 얘는 돈 버는 스킬을 잉켜야 되기 때문에 레벨 5까지만 대상인으로 키우고 그 다음에는 다른 걸로 바꾸죠. 금치노사 이런 걸로.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원래 이 맵은 보통 아메아 투마에서는 20점 2부였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냥 빨리 깨겠습니다. 지금 백약 캐릭 백여룩인데 백약 캐릭 하나도 없이 하고 있죠. 왕족은 주인공이랑 아쿠아 밖에 없는데. 이거 왠지 나중에 하면은 이제 얘네들이 잡졸들이 이제 탕해지게 되면 잡기 좀 힘들어질 것 같아서 지금 그냥 잡겠습니다. 아우 아우 아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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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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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구경 안 했던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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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르바이트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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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빠르게 절대 안올리네 역시 빠르게 안올리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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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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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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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랑 복숭아.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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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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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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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